안녕하세요. 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름이라 설빙에 다녀왔습니다. 설빙에서 유명하다는 빙수를 제가 다 털어왔는데요. 이것은 초코 브라운이고요. 이것은 애플망고 치즈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메뉴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모짜렐라 인절미 토스트고요. 이것은 미니 붕어빵입니다. 세 가지 맛 준비했고요. 고구마, 팥, 슈크림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것은 초코 추러스인데 이게 인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애플망고 치즈부터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everybody 바쁘신 음 음 여러분 사이드로 이렇게 팥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콩코물도 준비하고 이것은 초코 시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연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먹다가 조금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브라우니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 브라우니가 인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생크림과 함께 먹어볼게요. 저는 빙수 먹을 때 비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섞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츄러스가 그렇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 시럽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코 시럽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쩌렐라 먹어볼게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게요. 음... 음... 이빨 씹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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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모짜렐라 인절미 토스트 배워왔습니다. 다시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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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raj 예방 족 어디 아직 Ä sm 귀 옳 족 어색 오 지금 어머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서 먹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떡볶이, 핫도그 떡볶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것도 먹고 다양하게 좀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사이드가 없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초코, 아까 뒷다란 거 있잖아요 츄러스 되게 맛있었고요 그리고 붕어빵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빙수도 두 개 다 워낙 탑3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오늘 주문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절미 토스트 못해달라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졸려서 먹으니까 빵이 더 아삭아삭,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디저트류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그런데ετε